그냥 멍 때려요. 차에 타자마자. 장바구니 이렇게 보면서. 에너지 다 소진했으니까 그냥. 이거 안 하고? 핸드폰은 안 보시고? 뉴스. 핸드폰은 뉴스 좀 보고. 뉴스 보시고. 저는 핸드폰 근데 진짜 잘 안 해요. 확실히. 그래요? 맞대기 3일 가요, 3일. 그럼 진짜 안 보시고. 3일? 확실한 건 연애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일이 배터리가 갈 정도면 아예 그거는. 의심의 형식. 아니면 그런 성향에 두라고. 그냥 같이 서로. 그게 뭘 사귀는 거예요? 그냥 믿겠거니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연애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빌이 갈 수가 있지? 아니, SNS 팔로우 수가 꽤 되시던데 보니까. 90만인가 그래. 되게 부담되고 있어요. 뭔가 한 달에 한 번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팬분들. 네, 지금. 팬서비스구나. 지금 한 달도 넘게 못 올렸어요. 셀카 이런 것도 안 찍고 사실 기준이 형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사진은 진짜 안 찍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데까지 모셔다드린 프로그램인데 딱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무장해제 컷이라고 퇴근길에 가시다가 아 뭐 여기는 좀 담고 싶다. 아니면 셀카도 좋고 풍경도 좋고 사물도 좋고 아무거나 좋아요. 맞아요. 우리 사진도 좋고. 한 장만 찍어주시면. 한 장만 찍어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다 나와요. 정훈아. 네? 어디로 나와야 되지? 일로 나와야 되나? 어? 안 됐어. 진짜 빨리 숙제하시는 느낌으로. 억지로 찍는 게 너무 튀어나오죠. 하나, 둘, 셋. 우선은 이렇게 한 장 찍어놓고. 네. 그래요. 마음 편하시니까. 숙제했으니까. 맞아야 돼. 아니, 나이 차이가 8살로 알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큰 의미는 없지만. 대화가 잘 통합니까? 네. 뭔 얘기예요? 대화가 잘 통합니까? 그래, 주제. 주로 무슨 얘기 하세요? 정보를 제일 많이 전달해줘요. 무슨 정보요? 예를 들어 제가 못 알아듣거나 이런 신조어 이런 것들. 제가요? 제가요? 저 진짜 모르는데. 예를 들어 나보단 말이 알아요. 신조어 얘기해주세요. 하트 이렇게 하는 거야, 모르는 거? 뭐 그런 거야. 요즘에 하트는 고양이 하트라고 그러고. 고양이 하트데요? 이렇게 해서 귀를 만들어야 해요. 요즘에 깨물 하트도 지났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만들어야 해요. 이거 NCT가 알려드려요. 어머. 귀를 만든다고. 대박이다. 귀를 만들어야 해요. 아, 하트 위에 귀를? 네. 고양이 하트라고. 그러니까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고양이 하트를 뉴스에서 봤다고요? 아니, 아니. 현무 형이 이런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트민남. 트민남입니다. 트렌드민가만. 트민남. 트민남. 저 뉴스에서 봤어요. 어떻게든 안 늙어 보이려고. 아주 그냥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신박하다. 되게 큰일이. 한 번 더 화려해.